지금부터 유행어 게임을 하겠습니다 우우우 우우 유행어 게임? 뭐 하는건데? 생각나는대로 유행어를 말해보는 게임! 오우 질 수 없지? 먼저 좋지요! 최선공! 드루룩! 비켜! 힝낫고bone시! 요 왔어 피키! 반복음 뿡붕! 반복음 뿡붕! 드루룩! 달려왔습니다 왕왕 엄마 엄마 지겨워 나는 키키키키 오비키 아 그것도 있었지 아 이게 없는데 아 그거있다 박생누나 뭐라구 뭐 만들기 할 때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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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이거 재밌다 안녕하세요 어 한장이형 맞아 저것도 있어 안녕하세요 아 뭐야 울리지마라 오바 오바퀴라고 하지말라고 남벤장 왜왔냐 어 나 오그라들기 대회하려고 너 오그라들기 대회? 저번에 한다며 오키님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아 죽어버려 아 나도 모르게 그냥 헌말이 나왔네 아 미안 너 말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아 미안 미안 나도 모르게 그만 아 왜그랬지 형아 나 태권도 하거나 가야돼 어 그래 형아 나 태권도 하거나 가야돼 어 그래 그래 잘가라 오리온 아잇재미닭 가깨깨 오그라들기 대결하겠다고? 그래 덤벼라 야옹비리키 오 박세이? 박세이? 나 왜 나 뭐 때문에 화나서 들어온지 까먹었잖아 야 너 잘됐다 온김에 심판이란 좀 봐라 심판? 뭔데? 재밌겠잖아 누가 더 오그라들게 하는지 심판해주는거야 누가 더 극혐인지 뽑으면 된다 이거지 음 뭐 그 그렇지 싫은건 내가 또 전문이지 짜증나 그럼 누가 먼저야 아마 남반장이 먼저 한다고 하지 않을까요? 자신있어 하니까 그 자신감 얼마 못 갈겁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역시 내 예상을 빗나가지 않는다 뭐 뻔하죠 얼굴에 예쁨 묻었네 하면서 윙크하기? 너무 뻔해요 오리오키 맨날 같은 티만 있네 프리티 으아아아아아악 프리티 아 그럴 줄 알았어 너무 예상이 되니까 이제는 뭐 신선하진 않다? 으악 프리티 제스쳐까지 제대로 먹겠다 너무 좋아하던데요 으악 소름끼쳐 음 전략이요 조금 더 신선함? 자 로비키요? 응 내 차례지 으악 으악 벌써부터 소름돋아 저기요 혹시 세상에서 가장 비싼 금이 뭔지 알아요? 으악 뭘 하려고 저래? 당신을 바라보는 지금 으아아아아아악 대단해 좀 신선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무래도 오그라들기 게임이니까 저보다 오그라들기 힘들다 으악 진짜 너무 고통스러워 자 이제 결정에 배틀에서 더 오그라든 사람은 누군가요? 카드 오픈 으악 난 결정 못해 둘 다 너무 소름끼치게 극혐이었어 음 결정을 못하면 재심사를 해야지 뭐라고? 재심사라고? 이번엔 박세인한테 오그라들기 하기로 배틀하자 그래 이걸 또 하라고? 둘 다 꼴 베기 싫어서 무승부 줬더니 재심사를 하다니 난 그냥 집에 갈거야 야 그런게 어딨어 심판을 맡았으면 끝까지 성실하게 심판을 봐줘야지 그래 그렇게 책임감 없이 가면 안돼 이거 좀 된거긴 한데 내가 먼저 할게 야 라고 해도 돼? 내꺼라고 해도 돼? 내꺼라고 해도 돼? 야 그건 내꺼야? 여기 있구나 똑같은거잖아 근데 나 진짜 항마력이 높아진 것 같아 까아악 좀 쓴게 나는 한 번에 넌 또 뭐 하려고? 이거 좀 마시세요 뭐야 또 무슨 수작이야? 형씨 시대용 쪽에 으아아악 으악 쟤는 저런게 몇개나 있을까 후 나 이제 결정 내리면 보내주는거지 남반장이 더 오그라들었어 극혐이야 나이스 아 마지막에 실수했다 난 솔직히 심판 못하겠으니까 둘 다 너무 극혐이라 오키님들이 판단해주세요 흥흥흥 우리 오키님들 나한테 투표해주도록 약속 흥 난 집에 갈거야 뭐 땜에 오비키 내 집에 왔는지도 기억 안나고 확 짜증나 그냥 무작정 짜증이 내려온거 같은데 오비키 너 게임 끝났어 그만해 알아또 짜증나 아하하하 좋아 오늘도 신나게 오그라들기 게임하기 개 성공 오케이 사랑해 다음 편지도 봐봐 봐봐 다음 편지도 읽어보겠습니다 우와 우리집 운동이 우와 강아지 키워나봐요 너무 귀엽다 와 강아지 귀엽다 우리도 강아지 키웠으면 좋겠다 우와 여기 오비키 그려주셨네요 여기다가 붙여놓을게요 알록달록 예쁜 옷도 입혔네 우와 만든거 팔찐가봐요 우와 우와 오마이비키언니께 안녕하세요 저는 빅현이 찐팬이에요 우와 찐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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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요 어우 찐노키 매일 언니 영상 봐요 매일 봐요 우와 감사합니다 매일 재밌는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저도 매일 봐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참고로 봉투에 있는 반지는 제가 만들었어요 촬영할 때 써주세요 봉투에 있는 반지 반지가 있나 어 여기있다 이거 아 아 와 너무 예쁘잖아 반지반지 뿡뿡 반지반지 뿡뿡 진짜 잘 만들었다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요 와 대단해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이렇게 돼있구나 만든거 이 반지랑 똑같이 만든거 우와 이렇게 진짜 그림 잘 그린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그렸지 대단해 와 그림 똑같이 진짜 잘 그린다 나보다 백배는 더 잘 그려 와 제가 오늘 이거 끼고 촬영하겠습니다 와 은소오키님 감사합니다 은소 안녕 안녕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채처럼 하늘의 달콤 손찍이